채운 결과, 의관 민도생을 죽인 자의 손에는 자상이 있겠다 싶더라구요.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안타깝게도 채운 그자의 손에는 상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벌칙하게도 채운 그자가 상처는 우상대감의 손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해두고 미치지 않을 것이야, 미친놈이 말만 믿고! 믿고 말고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구하지만, 제가 대감의 손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벗어나오니,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우상대감의 손이 무슨 무례한... 그렇지. 대감! 아니다 니다! 이건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엄감생심! 어디 감히 대감을 살인자로 욱심한단 말입니까? 내 이놈, 당장 수업 나가지 못할까? 뭐 하느냐, 어서 끌고 나가자코! 예, 가시죠. 가시죠. 대체 어쩌시려고? 우상대감 잘못 건드리면? 건드리면 보람이 있지 않느냐? 냄새, 냄새가 나더란 말이죠. 이 시각에 여긴 무슨 일로 온 것이냐? 네, 의원에 볼일이 있어 왔사옵니다. 저, 제가 오늘 최원을 주포하였습니다. 그자를 잡는 즉시 저와께 고하라 하지 않으셨는지요? 살릴 수 없다면 정령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 말해주고픈 사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 최원 그 자리를 만나시겠는지요? 아니지요. 괜찮다. 가만히 있거라. 죄송합니다. 지와. 니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그게 어휘님께서 치료해드리라 하여 내 뒤통수를 친자를 돕는 날 내가 어찌 믿고 내 사람을 맡긴단 말이냐 저와 오해십니다 오해 예 최공사 나으리께서 저하를 기망하는 일을 결코 없었사옵니다 결코 없었다 내 그리 자신하는 걸 보니 정말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가 보구나 저하 듣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아 들이나 기망했으면 붙잡히지 난 말 것이지 저하 송가웅랑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왜 최원이 붙잡힌 걸 몰랐더냐 아휴 아휴 관비를 무슨 아휴 저 기방으로 보내줘요 응? 내가 노래를 잘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이 부탁입니다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한 번만 파옥하니라서 절대 면회 금지네 잠시만 됩니다 정말 잠시만 무슨 일이냐 도사 나으리 아니 넌 그래 최원을 보러 온 게냐 예 최공사 나으리를 뵙게 해 주십시오 꼭 할 말이 있어 그러합니다 그래 마침 나도 그 자리에 보러 왔는데 같이 보자꾸나 나으리 파옥으로 한 대역죄인이라 윗선에서 면회를 절대 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